나는 오늘 밤에 주변에 오셨다면, 제가 생각을 했을때, 나는 설탕 좀 더 먹었을때. 메이야. 헤헤. 지낼만 해요?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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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. 플렁 플렁. 메이야. 넌 누구야? 차지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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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니, 티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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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, good dog. 난리 났습니다. 이 놈 시끼들. 활력이 끝까지 올랐어. 우다다다. 이 놈 시끼들. 이 놈 시끼들. 이 놈 시끼들. 몸매가 아름다운 용순찬 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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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먼저 총을 뽑을 것인가? 블리가 먼저 총을 뽑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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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냐? 이것들아 퍼질러 엎어지고 hertz 갈 enter 우리는 피부가 많이 진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전처럼 많이 긁지도 않고요. 똥꼬쪽도 색깔이 빨갛지 않고 약간 라이트한 분홍색이죠. 라이트 핑크죠. 염증 반응은 없어 보입니다.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적으로 피부가 다행입니다. 밖으로 나갑시다. 밖으로 영순 나가자. 예. 레오 나가자. 영순. 영순. 고니는 이따가 나올 거야. 응? 고니 잡으러 가자.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영순. 더 높고야. 운동장에서. 네. 더 높고요. 그래야 더 놀아라 그러면. 운동장 잔디 파지 말고. 메이야. 넌 들어가고 싶지 마. 거친 애들하고 놀고 싶지 않아요. 이런. 양아치 같은 새끼들. 거친 녀석들이에요.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. 이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. 응. 초고도비만 몸집 보세요. 매일 몸집 보세요. 등 파 보세요. 안녕. 블리 빼꼼. 블리 빼꼼. 블리 빼꼼 빼꼼. 응? 얼굴만냄이 무문해서. 응? 들어가고 싶어서. 응? 들어가고 싶어 블리. 어이. 충분히 뛰어놀았어. 응. 창이도 들어가고 싶으유. 어이. 들어갈래요. 어이. 들어갈래요. 휴대폰. 네. 하다가 진심을로 감사합니다.